안녕하십니까. 메가스트리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목을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막판 눈치 작전이 대학을 바꾼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10조 8고 대부분 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성적이 조금 낮은데 또는 목표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모자라는데 어떻게 좀 대학을 높여갈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서 아마 들어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세요. 정치상담을 하다 보면 열 전부 다 합니다. 거의 전부 다 해요. 거의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제가 이 성적인데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인 이 대학을 어떻게 갈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말씀. 열이면 열 전부 다 이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딱 한 부리밖에 안 계세요. 목표가 낮거나 그리고 목표가 너무 확고해서 딱 그 점수만 갈 수 있을 때 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신 분은 대부분 점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데 거의 열의 거의 열 거의 대부분은요. 열의 거의 대부분은 성적이 잘 안 되니까 좀 높은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라는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는 이 점수면 이 대학을 높여 쓰거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꼼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있을, 뭐 남들 아무도 모를 법한 그런 다른 이상한 길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학이 빵꾸 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영상에서 하는 순간 그 대학은 아마 절대 빵꾸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찾아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럼 찾아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요. 도전과 무모함은 다르다. 도전과 무모함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A수 가고, 제수 가고, 삼수 가고, 사수 가고니까 그냥 높은 데만 다 쓸래요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도 않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올해 대학을 그래도 하나라도 붙고 싶다면 일단 욕심을 버리고 확실하게 안정 하나는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확실하게 안정이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별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뭔가를 받쳐주는 밑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로 도전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거거든요. 그건 도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상향 카드는 버리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대학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내 점수는 여기보다 한참 못 미치는 여기다. 그런데 작년에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 몇 개 학과가 빵꾸놨던데요? 라는 말이 들려서 거기 써볼래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무리한 상향이라는 거죠. 원래 빵꾸 소위 말해 빵꾸라고 하죠. 펑크라는 이 개념은 미달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이야 미달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간혹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간혹 약간 점수가 좀 많이 낮아서 심지어 거의 쳐다도 못 버려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눈치고 쳐다봐도 없는 사례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례는. 보통 말하는 펑크의 개념은 어떤 대학 점수 구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는 상위권 학과의 점수가 애들이 취업으로 많이 빠지고 위로 쩔어서 지원을 많이 안 해서 하위권이나 중위권으로 점수가 내려갔다. 이걸 가지고 펑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달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무리한 상향은 도전이 아니고 이건 무모한 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지름도 카드를 버리는 것과 같다. 뭐 앤수 가고 나서 세상 다 지르거나 확실하게 안정 잡아서 이제 몇 장 돈을 질러볼 건데 그 지르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으니까 단순히 라고 지르는 거는 그것도 무모한 도전이다. 무모한 행동이다. 도전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 보셔야 될 게 지금 정시는 누구나 다 눈치작전을 한다라는 제목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 그래프는 실시간 경쟁률 변화거든요. 한 개의 대학에 실시간 경쟁률 변화는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죠. 한쪽은 수시고 한쪽은 정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가 정시 같으신가요? 조금 생각이 드시면 아 이게 정시구나 라고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텐데 왼쪽이 수시고요. 오른쪽이 정시입니다. 경쟁률 변화를 보면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수시는 마감 전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쓰고 마감 직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정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죠. 마감 한참 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마감 직전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죠. 사실 좀 답답했던 게 수시도 사실은 학생들이 미리 다 써버리는 현상 때문에 눈치작전을 좀 하게 되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냥 막 쓰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정신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눈치작전을 하고요. 또 엄청나게 많이 신중해져요. 그게 걱정되니까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세 장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런 눈치작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1단계 가장 필요한 건 우선 정보 수집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설명회 같은 경우나 또는 저희가 제가 말씀하는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지원과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좀 파악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구나 이게 피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명회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찍는 이 주제 말고도 또 다른 연구원들이 또 문과와 이과를 구분해서 대학별로 이제 이 대학 이 학과를 쓰는 애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한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활용하시면은 일단 정보 수집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대학이 공개한 입결과 경쟁률은 또 수집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할 대학들, 좀 높였을 대학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높은 건 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낮은 경우 또는 경쟁률이 좀 낮았던 경우 이 경우는 아이들이 그걸 보면 작년에 입결이 많이 낮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학과로 바뀌는 거고요. 보통 하위권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지나치게 높았던 경우를 발견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적이 좀 내려갈 계연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학이 공개한 입결과 경쟁률 정보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은 다 어떤 거라면 나중에 내가 직접 원서를 넣기 직전에 내가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들의 정보들을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야지 만약에 원서 넣을 때 막 찾아보겠다 해보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마감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여유롭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리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원서 쓰기 전까지 계속 하셔야 될 거는 생각 또 생각입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돼요. 수능 성적을 고칠 수가 없다면 입시 결과를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생각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학과 그 지원대학의 다른 경쟁대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연구원이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이렇게 대학별로 애들의 지원 패턴을 소개할 텐데 그걸 활용해서 이 학과를 쓰는 애들이 어디로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정해보면 됩니다. 가정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성적이 이렇지만 일단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나라면 어느 학과를 쓰고 다른 대학에 다른 군에 어느 학과를 쓴다면 내가 어떻게 빠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조금 성적이 낮아질 거란 개연성이 있는 학과들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어렵겠지만 정말 하기 싫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를 쓰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게 경쟁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면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높여서 쓰는 학과인데 그 학과가 지원을 하고 봤더니 다른 비슷한 수준의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더라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합격자 평균 선수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경쟁률이 낮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내가 쓴 학과가 최종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시 2월에서 몇 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수시 2월이 더 많아져서 그 선발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합격 컷이 내려갈 개연성이 있고 경쟁률이 내려갈 개연성이 있고 반대라면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 선발 인원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 학과 정도를 지원을 할 건데 이 학과는 너무 많이 2월 돼서 선발 인원이 확 올라갔고 이 학과는 너무 많이 2월이 안 돼서 얼마 2월이 안 돼서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돼 버릴 경우에 애들이 2월이 많이 된 쪽으로 또 몰려갈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이 2월 돼서 선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명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 10명 모집하는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30명 모집하는 학과는 30명이 와줘야 경쟁률이 1대 1이 늘어나는 거고 10명 모집하는 학과는 10명이 와줘야 경쟁률이 1대 1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더 10명 모집하는 학과보다 30명 모집하는 학과가 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소재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과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제가 방금 모 대학교, 그 대학교 아마 연세대학교인데 그 대학교 실시간 경쟁률을 아마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작년 경쟁률이 어떻게 변했다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공유돼 있으니까 각종 커뮤니티만 잘 뒤져봐도 어떤 학과가 실시간 경쟁률이 어땠다는 걸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 과거에 그 학과가 경쟁률이 동시간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이들이 많이 몰렸나, 젊은 몰렸나 여기 쓰는 애들이 점수가 남는 애들인가 모자란 애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뒤에 또 다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지원 경쟁률을 한번 봤는데 실제는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모의지원 때는 많이 몰렸는데 실제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쫄아서. 그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모의지원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게 실제는 애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해된 학과인 거죠. 그래서 실제와 모의지원은 유사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것도 연세대학교 하위권 학과이긴 합니다. 하위권 학과가 추합이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으니까 예를 드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려고 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문과 하위권 학과의 동문, 불문, 노문, 철학과 아동가족들의 실시간 경쟁률을 한번 쭉 보면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초반에 마감날 이전에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철학과가 1월 8일 날 경쟁률을 받더니 다른 학과에 비해 경쟁률이 높더라. 그럼 이렇게 미리 쏘는 애들이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좀 안전빵으로 쓰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건 이 학생들은 나랑 내 경쟁 상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빠지길 기대해야죠. 그럼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마감 직전 1월 9일 날 3시에 발표했던 이때 경쟁률과 마감치고 나서 발표했던 경쟁률의 그 격차. 이때는 거의 애들이 눈치 작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하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생각이 한 방향으로 예를 든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그러면 철학과나 학과는 지금 2.37대 1로 마감 직전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에 속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아동가족이나 노문, 불문 같은 경우 다 1.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 쓰겠어요? 당연히 1.대에 많이 머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보니까 철학과는 2.37대 1이 4.16대 1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에 노문은 1.58이 5.4으로 크게 바뀌었죠. 결국 내가 진짜 경쟁해야 될 나처럼 눈치작전하는 애들이 많은 곳이 철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들이라는 거죠. 이 격차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게 이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이들이 좀 많이 몰리고 최종 경쟁률도 봤더니 마감 직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2.8 경쟁률을 보이다 갑자기 7대 1, 5대 1로 크게 경쟁률이 올라가더라. 그럼 이 학과들은 솔직히 좀 피해야 되는 학과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감 직전에 지나치게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제가 어떻게든 대학을 좀 높여 쓰기 위해 나한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학과들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학과가 상위권 학과냐 중위권 학과냐 하위권 학과냐에 따라서 좀 생각할 권덕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했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내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좀 빵꾸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마음을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문은 본인만 듣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거기는 진짜 성적이 낮아질 여지가 없는 학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주 정확한 정보로 결단을 내린 학과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그냥 지원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원을 또 했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원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방을 하나 잡아놓고 내가 조금 높였을 대학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지원을 했다면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상황이 조금 더 좋은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이틀 더 늘었기 때문에 충원이 조금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정확한 근거로 썼고 이미 지원을 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어디 여행도 갔다 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꼭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쓰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실제 원서를 쓰는 순간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제 마감인데 손이 떨리고 이래서 이 방법대로 제대로 원서를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제가 아는 친구들 원서를 직접 한번 써준 경험이 좀 있는데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아는 애들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놓고 결제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 결단을 하기 위해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